잊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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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현명 faites! 잊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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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저기 핸드폰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핸드폰 사랑합니다 이재명 최고 고생하셨어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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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백 missing 빨리 해주세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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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colorful 고마워하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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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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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영장의 귀가 텐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nadie 초 doubt 이재명! 이재명! เอЕ status 이재명! 아니요! transfer 이재 이 모든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애도 대민이 안 되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호라는 사실을 명중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야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쐬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인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지 굳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나라 미래에 도움되는 존재가 되기를 오늘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기술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혁명한 판단을 미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